툭툭 짬뽕 안녕하세요 떡덕시아 입니다 오늘은 한의모들이 추천해주신 짠! 낙인은 모를 준비됐습니다 톡톡톡 땅이 달려 톡톡시야? 아니야 톡톡시야 그거 먹으니까 전 맛은 괜찮은데 그 맛에 너무 쌓여 놀랄 만큼 쌓여 너무 깜짝 놀랐네 롱압지당 초장 없으면 못먹을 잘 못먹지는 않는데 초장이 진짜 다했어 초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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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요? 찍어서 조금만 도전 아니 도전 김치 손맛 손맛 김치 김치 손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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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헐 진짜 맛있어요 오늘 쫌 덕힌거 손맛 보쌈이랑 홍어랑 잘 어울려요 김치 김치 조금 조금 어차피 조금 이따가 먹을게요 아 오 오 오 치즈 이 헐 이 헐 드셔 지금 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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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 보쌈의 담백한가 이 이 이름 뭐지? 까먹었던 홍어에 독하는 그 독스 없는 맛이랑 진깔 홍미하면서도 되게 맛있어요. 노출 콜라 고춧가루 솜금 발 치즈 cholesterol 오늘의 후회 자, 오늘은 여기까지! 좋아요와 구독과 구독하세요! 그러면 안녕!